잉여멘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술래력기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또 특별하게 거인국에 저희가 왔어요 잉여멘 얘들아 이거 얼음땡이니까 서로 살려줘야 된다 싫어 싫어? 게임 플레이하면 안 되지 틀 싫어 우린 얼음땡 파트너라고 우린 깐부잖아 서로 살려줘야지 리아가 이제 곧 나옵니다 잉잉에서 발견 땡 땡 야 너 어떻게 갔냐 거기? 응? 안 알려줘 야 저기 리아 보인다 그치? 근데 이 와중에 요루로 안 보이는데? 요루로 안 보인다 진짜 야 리아는 저기 멀리 있는데 못생김이 보여 너네 찾았다 우리 찾았다고? 어떻게 올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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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알아도 못잡지, 알아도 못잡지. 알아도 못 올 거 같아. 놀려주자. its одну 해. 예ов! 예쁘게! roughly자. 저는 죽이고 싶다! 사람 한 맹 더 그렸어. 커플 그림 그렸지, 롱! 리아야, 웃어. 여기처럼. 스마일. 리아는 역시 단순하다니까. 그쪽으로 올 생각을 하다니 응? 저쪽 아니야? 저쪽 아니지 근데 왜 여맨이 저쪽 아니라면서 슬금슬금 다른 데로 이동해? 미호야 나 이제 근데 리아는 봐도 못 찾을 거야 여기 리아는 생각이 많아 내가 볼 땐 지금 여기서 춤이나 추자 그래 춤이나 춰야겠다 리아 나 춤 샀다? 리아야 봐봐 어? 해봐 리아야 봐봐 리아야 못 잡지? 야과로 죽겠쥬? 아 대박 리아야 못 잡지? 우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봐도 못 잡쥬? 봐도 못 잡쥬?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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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쥬? 리아 너도 안심하고 나와도 될 거 같아 저기 파란 색깔 있네 이거 어디야? 리아 봐도 못 잡쥬? 나 춤이나 보쥬? 야과로 쥬? 야과로 쥬? 야과로 쥬? 와! 어렸다겠어! 어? 아 저렇게 우는 거야? 야 요... 요르르 왜? 얼음 되면 좋지 나이 안 먹고 야 요르르밖에 못 잡았네 우와 구독 얘들아 빨리 명단 찾아 미호 놀려야 될 거 아니야 하아 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야 미끄럼틀이 나아 얘들아 잘 숨고 있어? 오 오 오 오 나 엄청 좋은데 발견 오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 야 여기 진짜 모른다 캭캭캭캭캭 캭캭캭 캭캭캭 야 야 위 봐 봐 위 어 나 여기야 못 잡지 모르겠지 응 난 절대 모를거야 여기를 죽었어? 오게 무슨 소리지 음 못 잡지 너 하나가 잡혔네 어 미호야 안녕 너 거기 있구나 응 나 여기 있어 일로 가면 아 미호 못 잡지 왜 떨어졌어 멍청 멍청 진짜 멍청 멍청 진짜 멍청 진짜 너무 멍청 진짜 멍청 멍청 야 진짜 멍청 멍청 최강 잠수탄 남았다 한자리에서 울고 깨 움직이지 않는 야 진짜 요르르 알파벳 공부 중 알파벳 공부? 요르르 요르르 삐영인가 보네 삐영 얘들아 왜 그래 너네가 죽었다고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되지 미호 재미있는 것 하려고 하네 그거 꿀잼이지 요르르 어딨지? 요르르 방송 생각 안 하는 것 봐 얘들아 한 마디도 안 해 작정하고 이길 생각이야 나 이길 거야 작정하고 이길 생각이라고 신뢰다 야 니네 너무 못해 잘하네 생각보다 좋아요 이거 잡힌 사람은 같이 잡는 거야 클래스룸 가자 진짜 요맨이네 오케이 잘 숨어 보세요 난 좀비다 같이 좀비 되실 분 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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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걸 타면 어떻게 될까 애들이 위에 있지 않을까 없네 위에 한 명도 없네 오우 그런 데 가있어 히힣 히힣 où oben hom 4 설마 이리로 오는 거겠어 아 이리로 안 오지 애초에 우리 못 본 거 같은데 리아야 그리고 리아야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못 봐주세요. 제발요. 리아야 춤춰봐. 그럼 봐줄게. 얘가 미끄러져서 나 좀비됐어. 야 진짜 멍청이야 얘. 와 요르르 한마디도 안 하는 것 봐. 진짜 숨죽이고 있는 거라고. 너무 무서워. 요르르 위치 팝니다. 네 사용. 단돈 천 원. 칠판 근처. 요르르 접히면 우리도 걸려. 칠판 근처요. 알겠습니다. 아주 널 위치 불 거야. 어 잠깐만 우리가 칠판이네. 이미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야 리아 빨리 찾아 이 멍청아. 어딨어 나와봐 얼굴 좀 얼굴만 보여줘. 싫어 왜 이렇게 질척거려. 아 질척거린다니 그냥. 졌다. 졌다. 아 괜찮아. 되게 못한다. 리아만 잡으면 됐지 뭐. 구독.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구만. 자 얘들아 숨자. 응 좋아. 누가 봐도 될 낄 거 같잖아 여기. 아니야! 날 믿어! 알았어. 저기 있으면 보여! 알았어, 알았어. 여기 야, 숨어있자, 우리? 우리 버리기 없기? 역시 여기 점프하고 점프하면은? 뭐 도대체 되지, 저게? 한 번만 살려줘! 역시! 제발, 길 좀 붙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안녕하세요, 길 좀 붙겠습니다. 네네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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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저 문 위로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알죠, 알죠, 알죠. 어떻게 올라가죠? 다, 진짜 따라오세요. 저, 진짜 따라. 따라가면 알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죽어요, 죽어요. 아, 죽어요, 진짜! 아, 지금 제가 냄새가 나서 그런가요? 아니, 진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걸로 올라가시고, 네, 여기요? 네, 올라가시고, 자, 오케이, 잘하셨어요.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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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보이시죠? 콜라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나 죽이고 갈라 그러지 한 번은 살려드릴게 어떻게 할 건데? 봤어? 되게 못해 너랑 리아랑 다른 점이 뭐야? 히히히 안녕하세요 길 좀 묻겠습니다 아 뭐야 길을 좀 잘못 알려주셨더라구요 아니 얘 여기 왜 있어요 아니 니가 왜 요기야 니가 왜 요기야 그냥 죽여 어디 갔을까 어디로 내려갔을까 저기 있네 냉장고 들어가고 있네 요로를 자리 팔게요 요로를 팔게요 요로를 팔게요 10초 남았어 잘생각해 요로를 팔게요 요로를 팔게요 10초 남았어 잘생각해 요로를 요로를 참교육 요로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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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핀통 연핀통이 어딨어 다 아이스크림통이구만 좋아요 어쨌든 저희 술래잡기 재밌게 했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sponsors suppose obec pracy 사랑 appearing 알아 사랑 haya 사랑 andin 앞 회 사랑 사랑